안녕하세요 8월 23일 금요일 굿모닝 뉴스송을 시작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구령의 열정을 확인하자 입니다 구령의 열정을 확인하자 바울 서신서를 보면서 바울에 대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 바울 이런 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저는 말씀 보면서 또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가득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바울 안에 가득했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바울의 안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살로니가 전서 저희가 며칠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대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고 18개월 정도 있다가 떠나서 다시 가지 못하니까 디모데만 보냈잖아요 디모데만 갔다가 돌아와서 리포트를 해줬죠 그때 어떤 내용을 받았냐면 6절 말씀에 성도들도 자기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아요 바울도 그들을 보고 싶었고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자기를 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 소식 자체에 많은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 그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죠 7절에 보면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활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이게 뭐냐면 바울과 그의 팀들이 궁핍과 활란 가운데 있어요 어렵게 어렵게 살면서 복음 전해요 그런데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 때문에 자기들이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자기들이 하고 있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한 일이 이게 헛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또 예전에 그 교회에서를 세우고 그들에게 말씀 전했던 게 헛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되어지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 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교회가 믿음이 온전히 서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에요 성도들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너무나 마음 편하다 이제 살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 마음 속에 영혼 성도 이 마음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구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혼을 이긴다라는 건데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구원한다라는 거죠 구령의 열정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작전기도 하고 있는지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각 나라에게 나아가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라 라고 하는 이 구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명령하십니다 구령의 열정이 우리들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바울이 디모델을 보낸 것처럼 정말 내 안에 가장 소중한 사람 혹은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 우리 안에도 필요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내 안에 구령의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하고 나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또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이 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무릎 꿇고 중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령의 열정을 확인하고 또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또 목장을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이 구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주님이 정말로 영광받으시는 일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안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작정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바울의 마음처럼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처럼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